고용허가제 근로조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근무 시간이요. 계약서에 있는 근무 시간에만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보통은 근무 시간에만 일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일이 많을 때에는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연장근무나 휴일근무가 많아요?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일한 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대화 2 이반 씨, 한국에 취업하는 건 잘 되고 있어요? 네, 운이 좋아서 조금 빨리 한국에 갈 것 같아요. 지난주에 계약도 했고요. 그래요? 근무지는 어디로 정해졌어요? 아, 근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일단은 한국의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계약을 한 상태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언제쯤 일하는 곳을 알 수 있어요? 근무지는 한국에 입국한 후 취업 교육을 받은 후에 알려준대요. 1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언제입니까? 1. 근무시간입니다. 2. 휴식시간입니다. 3. 계약기간입니다. 4. 임금지급일입니다. 2번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면접을 봅니다. 2. 근무조건을 확인합니다. 3.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4. 근무지를 배정받습니다. 3에서 4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해요? 4번 어디에서 일하는지 알아요? 5번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계약서는 잘 확인해 봤지? 응. 그런데 기숙사가 제공되지 않아서 걱정이야. 그래? 보통은 기숙사가 제공이 되는데 이상하다. 많은ove 9ím 4 Anch Martens 4혁 is